1, 2, 3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처음부터 세 사람 사이에 끼는 게 아니었어. 아 근데 나 기분 왜 이런 거야. 하... 야은태이! 어이 진짜... 전화 왜 안 받냐? 보고 싶어지니까. 목소리 들으면. 펜션에서 여기가 얼마나 먼데? 옆에 와. 아 발절인 거거든. 아 얼른! 와 할머니들 좋으셨겠네. 세상이 달라 보인다. 고마워. 나 찾아주자. 왜 먼저 날 안 거야? 일 있어서. 어제 재미 없었지. 아니? 너 빼고 다 잘해주더라. 무슨 일이 있었어? 아니라니까. 자 여기 봐봐. 응? 하나 둘 셋 야. 뭐야 이게? 아 빨리. 하나 둘 셋 진짜? 하나 둘 셋 뭐야? 아 봐봐. 찍어. 아니. 하나 둘 셋. 진짜. 아니 놀러 왔는데 사진이 한 장도 없잖아. 에이 그냥 찍자고 하면 되지 뭘. 아. 어제 별 보러 가려고 했던데. 지금 가자. 안 돼. 애매하게 출발하면 길막혀. 그럼 서울까지 다시 업고 가자. 야 서울까지 업고 가려면 자고 가야 되는데. 그러지 뭐. 아니 손 잡고 가자고. 응? 네 걱정돼서 따라왔구나. 응 아니다. 맞는데 뭘. 네 눈은 거짓말 못해. 알아. 내 눈은 신데렐라의 거울이라고 하더라고. 거울은 백설공주인데. 세주가 한 말이구나. 어떻게 알았어. 아니 걔 왠지 틀릴 것 같아.